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. 집중호우 당일 이재민들을 위해 주거지 인근의 14곳의 임시 숙소를 마련해 1위 평균 98명이 이용했으며 생수와 담요, 세면도구 등 구호물품을 배부하고 식사도 제공했습니다. 또한 군은 각종 장비를 동원해 하천 주변 정비와 파손도로 복구 등에 힘을 쏟으며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, 군 장병 등 1,200여 명이 피해 집중 지역에 투입돼 배수 작업, 침수 가구 청소 등 복구 지원 활동을 펴리고 있습니다. 18개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자연재난 피해 신고 접수 창구가 마련됐습니다. 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신고서를 접수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뒤 피해 상황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